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제가 이 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약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40년 동안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바로 개보린입니다. 이 개보린이 고객 충성도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무려 6년 동안이나 1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브랜드 고객 충성도 조사는 고객 충성도 평가 지수를 활용하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적, 태도적 리얼티와 전환 의도를 평가해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주관사인 한국소비자포럼가 브랜드키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의 순위와 평가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조사 기관으로 브랜드 고객 충성도 분야의 전문기관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전국의 15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바일 조사와 1대1 유선 조사가 병행 진행됐습니다. 삼진제약 개볼위는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재구매 의도, 타인 추천 의도, 전환 의도 등 5개 평가 항목에서 경쟁 브랜드의 우위를 점하며 진통제 부문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으로 다양한 통증에 신속하고 탁월한 효능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높은 충성도를 가진 브랜드로 단연간 인정받았습니다. 삼진제약의 개볼인정은 1979년 출시 이후에 다양한 통증에 신속하고 탁월한 효능으로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아보고 있는 국내 대표 진통제입니다. 최근에는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키고자 두통, 치통의 개볼인정, 생리통 특화 진통제 개볼인 소프트 연질 캡슐, 초기 감기 및 헤열에 개볼인 쿨다운정, 근육통 어깨 결림의 개볼인 릴렉스 연질 캡슐까지 증상별 제품 라인업으로 확대하고 국내 진통제 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강자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오고 있습니다. 삼진제약 채용주 대표는 개볼인의 6년 연속 브랜드 고객 충성도 1위는 소비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말씀이라 여기고 앞으로도 좋은 약을 만들어 이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